마이크로 채널 페이먼트는 상당히 알고리즘 자체는 상당히 재미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같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거 기본적인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이제 앨리스와 밥입니다. 두 명이 그래를 하는데 밥이 앨리스에게 앞으로 내가 주문하는 주문, 용역,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100번을 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앨리스와 밥 사이가 한 번 할 때마다 100만 원이잖아요. 한 번 할 때마다 100만 원씩을 지불하고 그것을 어떻게 블록체인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죠. 왜냐니까 트랜잭션 피라고 하는 것이 따라붙잖아요. 금액이 작다 하더라도 그만큼 금액이 작다고 깎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블록체인의 트랜잭션 피는 데이터의 크기에 달려있지 금액, 거래 금액과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둘 사이에 어떤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약을 하느냐 하니까 먼저 일을 시키는 밥이죠. 밥이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트랜잭션 만드는데 그게 버전1이에요. 버전1인데 100만 원이니까 백코인이라고 할게요. 백코인을 밥 자신에게 주는 거고 앨리스한테는 0원을 주는 거에요. 아무것도 안 주는 거에요. 이런 그래 그러니까 트랜잭션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록타임을 걸어놓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작업을 한 달 동안 할 것이다. 그러면 한 달 동안의 록타임을 걸어놓겠죠. 그죠? 지금은 이제 24시간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24시간을 두고 있어요. 24시간 동안 일을 진행한다고 보죠. 그죠? 24시간 뒤에 일이 마쳐지면 너한테 백코인을 줄게. 그런데 지금은 안 주는 거에요. 그런데 앨리스는 나중에 밥이 진짜 돈을 줄지. 일금만 치고 나서 돈 없다 그럴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의 이 알고리즘은 일반적인 계약에서도 굉장히 유효한, 굉장히 쓸모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둘이 하는 게 마이크로 페이먼트 채널인데, 이렇게 지금 보면 밥이 자기에게 백코인을 다 주고 앨리스에게는 전혀 안 주는 계약서를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록타임 24시간으로 넣으면 24시간 뒤에 이거는 자동으로 이게 유효하게 되는 거죠. 대신에 멀티시그입니다. 두 사람의 서명이 있어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밥이 이걸 딱 주면서 앨리스에게 서명해주세요. 그럼 앨리스는 서명을 딱 해주는 거죠. 그러면 24시간 뒤에 자동으로 이게 딱 브로드캐스팅 되면서 밥의 돈, 백코인은 밥에게로 그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앨리스는 일을 했을 때 돈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앨리스가 일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를 했다. 하나를 했다 그러면 새로운 걸 만드는 거에요. 새로운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버전2로 만들고 버전3도 만들고 버전4도 만드는 거에요.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서 40, 40개를 했다. 그죠? 40, 40개를 했으면 그럼 앨리스에게 45개. 버전45네. 버전45인데 버전45는 앨리스에게 44개의 코인을 주고 밥에게는 66개를 주는 계약서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앨리스가 하나하게 되면 한했을 때는 밥에게 99개를 주고 앨리스에게 하나를 주는 새로운 계약서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 계약서는 브로드 캐스팅을 안 한다는 거에요. 안 하고 두 번째 또 버전2를 만드는 겁니다. 또 이를 앨리스가 좀 했다. 그럼 또 두 번째 계약서를 만드는 거에요. 이번 두 번째는 밥에게 98개 앨리스에게는 2개 이렇게 쭉쭉쭉쭉쭉 해놔가지고 나중에 24시간 다 됐을 때 이렇게 된 거죠. 밥에게 66개 앨리스에게 44개 된 거죠. 그동안 앨리스는 한 번도 이걸 브로드 캐스팅을 안 한 거에요.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브로드 캐스팅을 딱 하는 거에요. 그러면은 이게 24시간이 되기 전에 이걸 브로드 캐스팅을 해야 되겠죠. 왜냐니까 이미 밥의 서명과 앨리스의 서명이 다 있잖아요. 그럼 이게 브로드 캐스팅이 되면 그러면 이게 무효가 되어버리죠. 왜냐니까 블록 내에서 같은 같은 인풋을 두 군데의 아웃풋으로 두게 되면 나중에 만들어진 트랜잭션은 무효가 되잖아요. 그게 타임락이죠. 그죠? 락타임이죠. 그 용도로서 락타임을 쓰는 거에요. 진행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 놨는데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앨리스는 하나 했을 때 하나 했을 때 밥의 서명을 또 받고 또 하나 했을 때 밥의 서명을 받고 한마디로 장부를 서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거래를 할 때 A와 B라고 하는 두 개의 기업 사이에 장부를 서로 장부에다 기록을 해나가다가 서명을 받는 거죠. 서명만 받다가 월말돼서 증산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려면 장부에다 상대방의 서명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매번 버전 1에서 버전 2 버전 3 갈 때마다 상대방인 밥의 서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단지 이것을 이 장부를 공표는 안 하죠. 공표한다는 것은 증산한단 말이고 증산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에서는 블러드 캐스팅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이크로 페이먼트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면서 두 사람 간의 계약이 정확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그런 목적도 있죠.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영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또 여기서 넘어갈 것 마이크로 페이먼트 채널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것이 페이먼트 P와 그리고 그레의 신뢰성 그레의 신뢰성 상대방이 그레를 약속을 이행할 것 이라는 것을 확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오픈 NC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페이먼트 채널 같은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거래 수수료가 없잖아요. 거래 수수료가 없으니까 굳이 마이크로 페이먼트 채널 만들어서 수수료하기 필요가 없는데 거래의 신뢰성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럼 오픈넷에서 어떻게 구인이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이것은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이거는 별도의 주제입니다. 이거는 이드리움 2세대 블록체인 2세대 기술에서 가장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거죠. 물론 1세대 블록체인에서도 이것은 개념은 그대로 있고 1세대 블록체인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념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이크로 페이먼트 채널입니다. 서로가 거래를 약속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빌어택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할 부분이 있는데 시빌어택은 뭐냐 하니까 디도스예요. 디나이얼 오브 서비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디도스 공격이 어떤 건지는 아시죠? 서브가 폭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페이먼트 피 자체가 시빌어택을 막는 한 가지 방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거래 순수료가 발생하는데 10만 건 100만 건 이렇게 거래를 발생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프넷이 같은 경우는 거래 순수료가 없으니까 이런 디도스 공격 시빌어택에 우려가 있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서류하느냐 하니까 오프넷이 자체는 국가가 관리하는 거예요. 국가가 관리하는데 국가의 기능 중에서는 징세 기능이 있잖아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강제 징수 의 권한이 있죠. 그런 세금 부분을 오프넷이 통합시켜 버리는 겁니다. 오프넷이 속에 소위 말하는 국세청 IRS라고 하죠. 인터넷 레벨뉴 서비스 기능을 넣어버리게 되면 화폐 기능 속에 국가의 정책 기능이 들어가 버리게 되죠. 국가 기능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금 같은 경우는 화폐 기능은 한국은행 한국의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그리고 세금을 극구하는 것은 국세청이라고 하는 정부 조직이 담당하고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데 오프넷이 같은 경우는 그 두 개를 합치나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거 자체가 시빌어택을 만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공격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고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10만 건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10만 건의 세금을 납부하고 해야 되는 거죠. 국가로서는 손해볼 게 전혀 없죠. 이런 것들도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nes eden 도착하시길 바랍니다. 고야 ziest gesam finalmente Legends